우리 나우쿠린 공장 지켜주는 우리 멍멍이 비가 와 가지고 활자가 늘어졌습니다 잘 지냈어? 비가 오니까 졸고 있었구나 졸고 있었어 나오지마 나오지마 그냥 있어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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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반가워 가지고 아이고 귀여운 짓 하네 반가워서 반가워 음 보고 싶었어 아이고 깨끗해 일로와봐 일로와 일로와 여기 아이고 찐득이 아이고 찐득이 찐득이 찐득이야 찐득이야 찐득이 일로와 여기 떨어졌어 엄마 찐득이 찐득이 떨어졌다고 찐득이 이거 안 돼 찐득이 찐득이 뭐 이게 멍멍이 입 pero실 안에 붙어 있었 planet 이게 멍멍이 목에 붙어 있었어요 응 우리 멍멍이 얼마나 가려웠을까 이 찐득이가 우와 징그러운 찐득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